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퀀티케이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하듯이 같이 읽어보고 창작자, 그러니까 작성자의 숨은 의도나 배경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좀 지난 1월, 2023년 11월 9일에 IR협의회에서 기업 예스티에 대한 리포트를 써주셨는데요. 이거를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 최근에 HPSP 리포트를 읽어드렸었는데 그 관련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고 그리고 관심도도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HPSP라는 회사는 50%에 육박하는 영업익률을 가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스티가 수소원 힐링 장비 관련해서 시장에 침투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다고 해서 내용들을 조금 지났지만 이 기업을 보면서 또 HPSP를 더 이해해보고 HPSP를 보면서 또 예스티를 보고 이런 걸 퀀티케이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퀀티케이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예스티 치고 들어가시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향들, 일듀스나 최근 코멘트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리포트로 돌아오면 시작하기 앞서서 그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매수매도 시점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용으로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월 4일 날, 일요일 날 반도체 디스플레이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오픈했으니까요. 결국 강의의 본질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작년만 해도 한 170여 개 기업을 미팅을 했고 IR 통화도 하루에 5번 이상 또는 많게는 23번 정도 했던 거 이런 것들 좀 집대성된 내용들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선착순이니까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예스티로 돌아오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에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예스티는 체크포인트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스티는 우선 작성자를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죠. 박성순 연구원님과 김정은 RA님이 적어주신 거고요. 이제 예스티는 2000년에 설립된 온도 및 압력 제어 기술 기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였는데 이제 과거 디스플레이 장비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반도체로 옮겨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고압수소 언일링 장비는 고객사와 컬 평가 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고압수소 언일링이라는 장비는 아마 HPSP 전에 영상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올라간 영상들을 보시면 아마 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다. 그리고 HBM 향 웨이퍼 갑, 큐어 장비는 삼성전자의 HBM 캐파 확대 계획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네오콘이라는 장비는 적용 공정 확대 예상. 여기서 보면 HBM 쪽으로 장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도입하기 전에 조금 앞서 드리면 이거는 HBM 적칭을 할 때 사이사이에 있는 기포나 어떻게 보면 NCF 필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HBM 캐파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니까 EST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캐파 확대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통해서 또 EST의 어떤 매출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어떤 공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콘 장비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특별하게 질소 사용량을 줄이거나 거의 없애서 이제 고객사가 어떤 화학 제품을 덜 쓰게 소모품을 덜 쓰게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든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찾아볼 거고 23년 동사의 매출액은 740억, 영업 손실은 19억 그리고 2024년은 신규 장비 본격적인 공급으로 매출액 1200억 굉장히 크게 늘어나죠. 6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1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IR협의회에서 나오는 이렇게 리포트는 굉장히 이제 역사도 훑어주시고 포인트도 앞에 이렇게 첫 번째 장 보여주시고 기업의 개요 그리고 전방 산업 현황까지 그리고 뒤에 이제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큰 맥락에서 짚어주시는데 여기 첫째 장이 항상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뭐 이때 11월 기준으로 14,000원 정도고 시가총액은 1,700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00억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한 정말 조금 더 퀀티케이에서 잠깐 돌려보시면 ST라고 검색창에 뜨시면 보시면 이렇게 이쪽 부분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 창에 이렇게 실적 자료가 나오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차트가 나오는데 최근에 시세를 이제 3배 정도 줬는데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횡보하는 구간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흐름은 저렇고요. 온도 및 압력 제어 기술 기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이렇게 이제 적혀 있고 고압수소 어닐링 등 다수 신규 장비 성장을 기대한다. 그래서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도 굉장히 중요한 너무 엄청난 어떤 제품이라면 여기에 다수의 신규 장비가 성장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 주신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신규 반도체 장비 공급으로 인한 성장이 기대된다.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표현. 그리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국내 반도체 고객사들과 퀄을 진행 중이다. 근데 여기서 국내 반도체 고객사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의 고객사겠죠. 국내 반도체 업체 뭐 삼성과 대표적인 게 A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 들어가는 거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파운더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확대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면 결국 파운더리 쪽이면 삼성 전자 쪽 고객사를 얘기할 거고 여기 메모리 쪽이면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를 말씀하실 텐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10나노 이하 파운더리 원비 나노 이하 디렘 및 차세대 디렘 200단 이상의 낸드에서 점진적으로 적용 레이어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는 이제 HPSP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낸드 쪽에서는 200단 이상 그리고 디렘 쪽에서는 1B 또는 1C에서는 확실히 또 쓰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파운더리 10나노 이하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레이어 이제 결국 행정계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구조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다른 장비는 웨이퍼 가압 큐어 장비인데 이거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게 결국 삼성전자 HBM 언더필 공정에 적용된다. 그래서 HBM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신 거고요. 삼성전자의 HBM 캐파 확대 계획에 따라 매출 확대 예상된다. 그래서 여기 다 좋은 말씀만 있어요. 22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개시된 네오콘은 추가적인 공정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니까 어떻게 확대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다른 큐어 장비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24년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하셨었죠. 매출액 1200억에 YOY로 60%나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130억으로 흑자 전환까지 한다. 그래서 실적 24년 것까지 보시면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거를 하셨고 이제 그 전에 조금 실적이 매우 부진했었어요. 그래서 부진했던 것들은 좀 쉽고 털고 이제 2014년에 도약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개요 부분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빠르게 읽으려면 이제 반도체용 열처리 장비, 디스플레이 VDO 장비 등 개발 및 납품. 그래서 예전에는 디스플레이 주요 장비를 하다가 주로 반도체가 아닌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다가 반도체용 열처리 장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소 언일링 장비가 결국은 고압을 이용해서 온도 높은 데서 어떻게 보면 언일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열처리 장비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 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거보다 주요 포인트는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이 확대된다. 이 부분이 아마 키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HPSP가 하는 수소 언일링 장비가 시장에 침투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HPSP가 지금 시총이 한 10배를 넘어섰습니다. 10배, 그러니까 예스티 대비해서 10배, 11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예스티가 만약에 그 수소 언일링 장비를 실제 뚫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6월 30일 기준 동사의 최대 주준은 장동복 대표이사고 지분율은 24%고 특수관계인 포함하면 지분율은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산업현황은 AI 서버나 이런 쪽으로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핸드폰 그리고 이런 쪽으로는 전방산업을 좀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 PC, 데이터 센터 점차 다 좋아진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HBM 쪽 디램 수요가 긍정적이다 출원까지, 학습 및 출원까지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뒤에 쭉 가보면 HBM 관련된 산업 동향이고 HBM은 P와 Q 모두에서 긍정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다들 익히 아시고 계시다시피 HBM이 작년에 굉장히 큰 어떤 상승 트리거가 됐었죠 그리고 지금 DDR4와 DDR5의 크로스오버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전반적인 업계 동향을 좀 말씀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서 서버도 AI 서버도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 이제 넘어오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시장 진입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어닐링 장비는 반도체 표면 결함을 고압수소 및 중수소로 치환 소자의 정기적 특성을 개선한다 이거 그림 저번에 한번 반도체 전문기자 강혜령 기자님의 기사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사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의 시장 진입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 기대된다, 성장, 진입 어닐링 장비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나 톤 이 단어의 무게감을 봤을 때는 정말 굉장히 큰 한 문장인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반도체 SI 표면 결함을 고압수소 및 중수소로 치환하여 소자의 정기적 특성을 개선하는 장비이다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는 고유전률 절연막, 하이케이를 가진 소자에 적용되고 있다 게이트 절연막, 게이트 옥사이드 그 절연막은 전자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반도체 공정 미세화가 진행되며 그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절연막의 두께도 함께 감소해왔다 이게 굉장히 얇아지고 있죠 지금 눈으로 보셔도 기존의 층보다 하이케이가 좀 얇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은 이것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폭도 그리고 절연막 두께가 감소할수록 누설 전류량이 증가하여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게 점점 얇아진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SION 대신 SIO2, SION 대신 유전율이 높은 하이케이 물질을 사용하여 절연 효과를 높이면서 절연막의 두께를 줄일 수 있다 이 하이케이 물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 게이트 적용된 폴리실리콘은 하이케이 물질과 함께 사용하면 게이트의 저항이 높아져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는 폴리실리콘을 이쪽에다 사용할 수 없고 이게 메탈 재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게이트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구조를 HKMG,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뀌었지만 이것도 바뀌었다 근데 메탈은 아시다시피 저번에 HPSP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소재가 바뀌다 보니까 고온에서 했을 때는 메탈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고압에서 이걸 처리하는 게 기술입니다 여기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인데 저번에 우리가 구글에서 컨택케이에서도 봤었지만 구글에서 댕글린 본드라고 쳐주시면 이런 이미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확하게 구조가 이렇게 보면 안정적인 구조를 갖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어있게 되면은 어떤 이슈가 있느냐면 이렇게 지금 잘 표현을 하셨는데 트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화가 빠져나가고 전화가 다 통하는데 좀 방해를 받게 돼서 이 수소 언일링 장비를 통해서 수소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SI 표면에는 실리콘 원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댕글린 본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네요 비결합 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 비결합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결합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고 왜냐하면 하이케이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이케이를 쓰면서 두께가 얇고 절연에 유리하지만 반면에 전자 흐름을 방해하는 이 트램이 발생할 확률이 폴리실리콘 대비해서 이 폴리실리콘 대비해서 한 10배에서 몇 10배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미변형 어떤 이런 댕글링 본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소 또는 중수소로 언일링을 해서 계면전화 및 고정전화의 패시베이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자의 전화 이동도 및 구동 전류 속도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산은 현재 국내 반도체 고객사 대상 장비 퀄 진행 중 이 부분이 되게 핵심 내용일 것 같은데 고객사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HPSP가 독점하고 있다 독점이라고 저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시장 독점력이 HPSP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이유이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HPSP가 거의 50% 이상을 타겟을 하는 것처럼 그 정도 나오는 독보적인 기업이 잘 없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업체는 고압수소 언일링 장비의 이원화를 원하고 있으며 당연히 독점이니까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T는 국내 반도체 고객사를 대상으로 장비 퀄을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A사는 랜드의 적용을 위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2024년 신규 PO를 기대한다 올해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 같고 B사는 메모리와 함께 파운더리 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럼 B사가 삼성전자겠죠 그리고 A사는 SK하이닉스일 확률이 높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HK절염막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평가속도도 메모리 대비 빠를 것이다 그래서 파운더리에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올해의 수주로 아니면 또 퀄로 계속 이어지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산화막 언일링 등 적용 레이어 확대 예상 이것도 점점 산화막에도 적용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적용차가 많아진다는 동사 장비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이게 사실 첫 번째 포인트만으로도 너무 압도적이어서 상당히 피어 대비, 피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어 대비,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 않았나? 작년에 그러다가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횡보하는 구간에 접어든 거고요 두 번째는 웨이퍼 가압 큐어 장비의 HBM 적용인데 이게 보시면 멀티 스택 또는 플립 칩 제작 시에 필러를 충진한 자재를 가압 또는 큐어해서 보이드를 제거해서 경화하는 장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HBM 적층을 했을 때 언더필하는 공장에 쓰이는 거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언더필을 해줬을 때 NCF를 해줬을 때 기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경화해주고 그 부분을 좀 메꿔주는 그런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기 보시면 이 회사에서 한 70억 정도 100억에 못 미치는 금액을 수준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1차분에 속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2차분이 진짜 75억 10월에 약 75억 규모의 1차 공급 물량에 대해서 공시하였고 향후 2차 물량이 피어가 발생할 거로 기대한다 그래서 이게 이 회사가 숨겨진 HBM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오콘 적용 공정 확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파운더리 향으로 이 장비를 납품하는 것 같고 이 부분은 EFEM에 로딩, 언로딩 하는 이송시키는 모듈 이 부분에 같이 붙어서 내부 습도리를 예전에는 질소가스를 이용해서 내부 습도를 관리해왔다면 이제는 질소 사용 없이 우수한 습도 조절이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었다 그거 뭐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2022년부터 네오콘의 어떤 네오콘 장비를 파운더리, 국내 파운더리 고객사에 납품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도 좀 증가할 거다 네오콘 장비 매출 성장이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객사의 투자 재개가 이제 2024년, 2025년에 재개될 텐데 메모리와 공정 확대에 따른 이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고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주신 거고 EFEM은 이렇게 웨이퍼를 로딩, 언로딩 해주는 이 앞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고압수소 언힐링,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HBM 장비 그리고 여기 보시면 HBM 웨이퍼 가압 큐어 장비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네오콘까지 해서 세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조금 이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도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퀀트 K 영어로 퀀트 치고 띄고 이제 K를 적으시면 퀀트 K가 나옵니다 그래서 퀀트 K 들어보시면 예스티라고 치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속 회사 측과 소통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리니까요 IR 통화 내용에서 최근에 예전에 이제 SI 사업에 대한 매각에 대한 그 의견도 여쭤봤었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 회사가 신사업을 진행하다가 조금 진행을 멈추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우려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회사에서 어떤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시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예스티가 이제 지난 12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경쟁사 특허 추가 무효 심판 청구는 한 상태인데 이분은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 예스티가 HPSP를 상대로 이렇게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특허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해서는 관련된 흐름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관련해서는 이 시장은 침투하려는 이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회사 HPSP 관련해서는 이렇게 탐방을 바로 마치고 저희가 탐방 노트 전에 탐방 후기를 이렇게 간단히 적었었는데 이 회사의 역사, 이 회사가 정말 독보적으로 어떻게 OPM을 50%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느낌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이 수소원 힐링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이렇게 탐방 노트를 적어서 이렇게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시스템 반도체에 의해서 메모리 독점 시장 개화가 임박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면 어떻게 얼만큼 수혜일 건지 그리고 증설을 지금 케파를 두 배나 증설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증설이라는 거는 어닐링 장비도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산업막 쪽도 타겟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새로운 신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OPM이 좀 신규 장비가 들어올 때는 OPM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충분히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OPM을 50% 이상까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증설 배경 중에 잘 아시겠지만 일부 부분은 어쨌든 고압 산화막까지 대응을 하기 위한 증설이 목적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진행되는지 이 HPSP도 함께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내용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종종 이렇게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2월 4일 일요일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오프라인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170여 개의 기업을 미팅을 하고 IR 통화 하루에 5번에서 23번 정도까지 해봤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집대성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그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를 결국 본질이라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당시 당시에 상세한 동향과 공략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게 선착순인 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선착순인 점 참고하셔서 빠른 신청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를 참조해 주시고 성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를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